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편 소방관련 법령 이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죠. 일단 법령은 문제보다도 이론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도 이론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련 법령에 구성하다 보면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이 바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1장 그 다음에 2장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련 법률 시행령 규칙인데 이걸 줄여서 우리가 화재예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화재예방법 그 다음 제3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련된 법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시설법이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부릅니다. 소방시설법 이게 전에는 두 가지가 합쳐졌었잖아요. 근엄을 분리시킨 거고요. 과거에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일부 예방법으로 넘어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쳐졌던 거에서 또 넘어온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옵소의 안전관련 특별법 시행령 규칙인데 이걸 줄여서 다중이옵업서법 이용업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중이옵업서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업서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5분법에다가 6분법으로 시험법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일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규칙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목적 기본법의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예방경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죠. 사전에 막는 겁니다. 사전에 막았는데 어쩔 수 없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얘를 막아야 되겠죠. 그게 경계고요. 그 다음에 화재 진압을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압 과정에서 이런 구급환자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요구자 즉 구조하거나 또는 구급활동을 통해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시험과 떠나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용어정인데 이 용어정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달려있죠. 첫 번째가 소방대상물이에요. 소방대상물 즉 소방이니까 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상을 지정해놓은 겁니다.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있죠. 선박 선박은 정박 중인 선박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대우조선이든가 이런 조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수에서 배를 건조할 때 보면 정박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림 인공구조물 이런 것들을 소방대상물 그 다음에 관계지역이 있어요.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지역을 관계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무슨 지역? 관계지역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건물주고 점유자는 이용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되겠네요. 관리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소방안전관리자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있는 거죠. 보조자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있다. 소방본무장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라 한다. 시 도에서 화재 예방경기 진압조사 구조, 구급활동의 업무 이게 소방업무가 되겠죠.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우리가 소방본무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있고 위쪽에 공무총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행안부 아래쪽에 소방청이 있잖아요. 소방청 이제 소방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제 뭐가 있어요. 소방서가 있겠죠. 소방서가 있고 더 밑에 119 안전센터가 있는 거죠. 안전센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대략적인 그런 구성이 되죠. 센터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이쪽에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이 있고 행정안전부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대가 있네요. 화재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를 소방대라 하고 여기는 소방공무원이 있고 의무소방원이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소방활동을 뭐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의무경제처럼 군대 가는 대신에 소방서에 가서 대신 복역을 하는 그게 의무소방원이 되겠죠. 자, 소방대장입니다. 본부장이나 서장이 되는 건데 현장에서 소방대를 주의한 사람을 소방대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벌칙정지인데 이 벌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벌칙은 큰 틀로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자, 바로 징역이 있고요. 징역. 그 다음에 금고가 있어. 자, 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큰 틀로 자, 그러면 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는 신체 자유를 억제하는 거예요. 자유 억제죠. 자유 억제. 그런데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은 징역은 이거는 이제 노동을 놨다 했죠. 노역. 노역이라고 하죠. 노역. 노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금고는 그게 없어요. 가둬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은 돈을 놨다 납부해도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돈을 놨다 납부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벌칙 정리에서는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큰 것만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도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년당 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다음 강목의 언안에 해당한 행위인데 여기 보시면 16조 2항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기본법 16조 두 번째 거 제2항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는 법조항이 어떻게 됐냐면 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다 갑니다. 항의 항. 항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이렇게 가요. 호 호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항 호 목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조항 호목으로 자, 4번 위력을 써서 자, 위력이라는 얘기는 강제성을 부과하는 거죠. 출동한 소방대 화재진화 위명구조 구급활동을 소방업물을 방해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를 했다. 그런 자, 그 다음에 출동한 대원에게 폭행격박을 행사해서 화재진화 부조 구급활동을 방해를 했다. 그 다음에 출동한 소방대의 장비를 파손하거나 장비 파손했대요. 휴용을 해와요. 화재진화 위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를 했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고의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도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자한테도 강제적으로 소방활동을 못하게 하면 좀 벌칙이 세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1조 1항을 위반해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이건 고의로 방해한 사람 이에요. 자 21조 1항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어떨 때는 G차도 막 하죠. 구조 구급차 포함해서 화재진화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서 출동을 할 때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활동을 위해서 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출동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3항이 뭐냐 4항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여기 있고 3호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양치를 쓰거나 소방용수시설 비상소양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의 징역도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소방용수시설인데 여기는 3가지가 있는 거죠. 소화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수조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급수탑이 있는 거죠. 큰 거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년의 징역도는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이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에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 부서대가 되죠.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또는 토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이걸 갖다가 뭐냐면 강제처분이라고 그래요. 강제처분. 강제처분인데 강제처분하는 그런 목적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 토지를 갖다가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일시적 수거나 또는 사용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서예 없이 처분에 따려한 자 3년 이하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는 좀 경미한 상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서예 없이 처분에 따려하지 않는데 내용 자체가 뭐예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질을 막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죠.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조금 경주와 따졌을 때는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화재, 결산,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 긴급하다는 얘기 긴급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좀 아직 화재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이거 내비두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되겠죠. 고했다는 접어놨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25조 사망 부서대는 소방활동에 긴급하게 추적할 때는 소방자동차 동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정당한 사회 없이 소방대의 생활 안전활동을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당한 사회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관계인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계인이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피난명령 위반 그다음에 정당한 사회 없이 물회 사용이나 수도, 계피장치 사용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했다. 그다음에 27조 이하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회 없이 방해를 했다. 그러면 소방기본법의 27조의 동그라미 2번을 제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0만 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건 그냥 버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벌칙이 문제가 5문제 이상 나오냐 그것도 안 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데요. 화재 또는 구조국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이게 장난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난전화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으냐 관계인 그러니까 소방서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기, 자동차 출종에 지장을 줬다. 21조 사망을 위반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상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죠. 이걸 좀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줬다든가 끼어들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21조 사망은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위하여 뭐 했을 때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행위에는 이런 행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거나 그다음에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갖다 주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서 도로상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도로상이고 그다음에 앞쪽에서 또 5년에 5천만 원 센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소방서 자체에서 출동을 못하게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들어오는 어떤가 그렇죠? 또는 앞쪽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놨다든가 정차를 해놨다든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돋이 보러 간다고 소방서 앞에 쇼터가 내려가 있으니까 소방서가 영업을 안 하는 줄 알고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서 해돋이 보러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나는 몰랐다. 소방서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고의성은 없는 거죠. 나는 진짜 몰랐어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말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업무 시설처럼 문 닫은 줄 알았다. 고의성이라고 고의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소방서가 그런 영업을 하는 줄 알고서 출동을 못하게끔 고의성이 있을 때는 앞쪽에 5년에 5천만 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에 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하려면 이게 소방대장이 허글라다 막거나 또는 의사라든가 간호라든가 추도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에 관련된 전기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어요. 진입을 가로막는 등에 방해했다. 그러면 1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이런 100만 원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앞에 여기 있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같은 경우는 화재로 오일 만 우려가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득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겠다. 불필요하게 이때는 본부장 서장이 부가 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에 소독작업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 얘기를 해놓으면 뭐 이렇게 화재 오인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출동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소독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소방차가 출동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동하기 했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소방기관의 설치 등을 보겠습니다. 소방업무의 정의가 있고요. 소방업무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소방안전교육 홍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그러니까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구조구급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무장 서장이에요. 자 이 사람들 월급 누가 준다고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월급 갖다 주는 사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거죠. 자 소방청장 화재 예방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 시도 소방본무장 소방서장을 지휘감독 이게 청장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소방본무장 서장은 누가 청장이 지휘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시이기 때문에 바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또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여는 어디서? 시도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또 관할 정부 행정부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런 지휘감독을 받게 되겠죠. 자 다음 다섯 번째 119 종합사항실 설치와 운영입니다. 119 종합사항실 자 종합사항실 설치 운영권장 어디냐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 소방서에도 있고 본부에도 있고 소방청에도 있다는 얘기죠. 종합사항실은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 운영을 한다. 종합사항실은 소방청과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24시간이고요. 종합사항실 장애 업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재난사항 발생 신고 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력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사고수습 자 세 번째 하급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유관계에 대한 지원요청 그 다음에 재난사항의 전파보고 그러니까 이게 소방서는 본부로 본부는 소방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위 피해 연약 파악 그 다음에 재난사항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제공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종합사항실 실장의 보고 업무입니다. 자 업무가 요거는 보고 업무니까 소방서의 종합사항실에서 본부 본부에서 소방청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거냐 화재인데 사망자가 5명 요거 중요한 겁니다. 사상자가 10명 이상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거 재산피해액이 50억 이상인 거 요런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공서 학교 정보미 도전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지정수양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 취급소 제조소 등 제조소 등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그 다음에 5층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층 이상의 30개가 기본적으로 등장하고요. 연면적이 1만 5천 이상 이상인 공장 요런 것들 또 기본법 시행에 따른 화재 경계 주거 자 요게 이제 화재 강화 지구로 바뀌었죠. 화재 경계 지구가 화재 강화 지구로 이렇게 용어가 그 다음에 항구에 배웠던 총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방 1000톤 요런 숫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들 조금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스 화약류 폭발 다중의 업소 그 다음에 통제 단장의 현장 지위가 필요한 재난사항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각종 유튜브를 화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보가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바로 자 다음 여섯 번째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인데요. 소방박물관은 청장이 하고요. 설립 운영 관련 규정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은 시 도지사회가 하는데 어떤 시 도에는 체험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체험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인데 시행권자는 누구냐 소방청장이 시행을 하고요. 수립 시기는 5년마다 이렇게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소방의 날 재정과 운영인데 이 소방의 날은 11월 9일입니다. 이게 또 모르신 분이 또 있어요. 소방의 날 그 다음에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런 얘기죠. 다음 9번째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예요. 국고 보조 대상사의 범위가 소방 자동차가 있고요. 헬리콥터 소방정 배죠. 그 다음에 소방전용 통신설비 전단설비 그 밖의 방화복 등 소방활동이 필요한 장비고 그 다음에 소방관소형 청사건축 이런 것들이 국고 보조 대상이 된다. 외울실 건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열 번째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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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